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벽에 SNS에서 김태규 전 부장판사의 글을 만났습니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현직에 있는 동안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썬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로서 부상지방법은 부장판사를 겉으로 올해 초에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펴낸 책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글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현직 판사로서 느끼는 소회를 잘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아침에 만난 글의 제목은 좀 이례적입니다. 부장판사와 개업변호사 그 비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의 삶과 민간 영역에서의 삶을 대비하면서 대조하면서 그 소회를 담은 글입니다. 개인의 경험담이지만 그 개인의 경험담의 바탕을 두고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에서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실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장판사와 개업변호사 그 비교 차원이 다른 삶의 강도를 느낀다. 물리적으로 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약 2배 정도 되는 뜻하다. 이것에 더해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10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적당히 아침 10시 이전에 출근해서 재판 준비하고 배석판사들이 써준 판결문 초안을 검토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대강 오후 5시 정도면 서서히 마무리를 시작한다. 점심시간은 1시간 이상이 걸려도 별로 서두르지 않는다. 법원에서 마지막 2년 동안 많은 부장판사들이 희망하는 자리는 바로 민사항소부 재판장이다. 이미 1심 판결문이 있고 배석판사들도 대체로 연차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장판사의 여가시간이 넉넉해진다. 일에 집중하며 매달린 시간은 하루 채 6시간 안팎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개업 변호사의 삶은 차원을 달리한다. 수임을 위해서 또 변론 준비를 위해서 대개는 상담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법정에 가서 상당한 기다림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고 그 틈에 시간이 나면 문서 작성에 매달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 작성한 시간이 적어서 집에 기록을 가져오는 일이 다반사이고 주말에도 자주 집에서 문서 작성으로 시간을 보낸다. 가족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업무에 투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12시간이 당연히 모자란다. 물리적으로 개업 변호사의 업무 투여 시간이 부장판사의 두 배는 당연히 되는 듯하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견딜만하다. 이와 더불어서 다가오는 심리적 압박감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사건의 결과가 나빠질까 걱정이다. 수임 건수가 줄어들어서 직원들 급여도 맞추지 못하면 어떠하나 걱정이 많다. 변론 준비를 하면서도 의뢰인의 답답해하는 속내까지도 다독여야 되는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까 전전긍긍해야 된다. 혹이라도 변론기를 놓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니 매일매일 놓치는 것이 없는지 체크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의뢰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법원의 요구를 못 따라갈까. 직원들의 인안은 깨지지 않을까. 찾아온 손님이 주변에 못마땅한 소문이라도 낼까. 주변이 온통 어렵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 뿐이다. 갑에서 얼을 건너서 병 전까지 떨어진 느낌이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역시 부딪혀서 실제 느끼는 강도는 다르다. 진짜 세상을 이제 제대로 맛보고 있다. 언제나 초보는 힘들다. 이런 내용의 글을 김태규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SNS에서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태규 전 부장판사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그런 감정은 이렇습니다. 공직에 있지 않고 정해진 봉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의 대부분을 지금 김태규 전 부장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업 변호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날에 저는 그런 종류의 삶을 1인 기업가라는 그런 표현에 담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보수가 나오는 삶의 노동강도와 노동밀도는 낮을 것입니다. 매달 스스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야 되고 성과를 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업가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유주의 철학자인 프리드릭 폰 하이오크는 우리 모두는 기업가이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의 신념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자유주의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싸게 잘 만들어서 바깥에 팔아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대한민국은 운명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예산규모는 날로 평장하고 규제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세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 영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교역국가로서의 한국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느낀 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의 소감은 어떤가라고 물으면 한국이 공적 영역을 확장하고 민간 영역을 축소하는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소감입니다. 부장판사의 삶과 그 이후에 개업 변호사의 삶은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